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주도 한라봉이 먹고 싶어서 그런건지 정신이 많이 어지러운 며느리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전문용어로 해도 지랄 안해도 지랄 그런거. 그럼 봅시다. 제목. 시부모가 일주일 전 제주도에 한달 살기 놀러를 갔어요. 근데 이걸 나 혼자만 몰랐고 화를 냈더니 남편이 야! 너 우리 엄마 싫다며? 근데 뭐 어쩌라고? 원지. 연락을 아예 안하는 시부모가 정말 좋은건가요? 얼마전 저희 시부모가 제주도에 한달 살이하러 갔다는거. 아니 놀러갔다는걸 이제 알게 됐는데 이거요. 남편이 저 몰래 보내드린거고 벌써 일주일이나 됐어요. 말을 아예 안해줘가지고 나는 전혀 몰랐고 오늘 저녁에 우연히 알게 된겁니다. 저희 시댁은 단톡방에 있는데요. 저는 초대를 안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랑 톡 주고받는걸 옆에서 보고 알게 된거죠. 그러니까 남편 폰을 우연히 본게 아니었다면 그랬다면 나는 이걸 계속 모르고 그냥 지나갈뻔 했다 이거에요. 사실 시도때도 없이 연락하는 시부모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도 칠색팔색 하거든요. 물론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건 아닌데 뭐 여하튼 연애할때부터 제가 이런 소리를 하도 많이 해서 그런가 남편도 이런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하는거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 했었고 단톡방도 마찬가지 결혼하고 아예 들어간적도 없었지만 물론 이게 처음엔 너무 좋고 편했죠. 지금도 편하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도 며느리고 가족인게 맞는데 제주도에 한달 동안이나 놀러갔다는 이런 소식조차 나한테 알리지 않았다는게 너무 화가 나고 또 서럽고 억울해요. 이건 마치 나를 일부러 대놓고 왕따시키는 느낌이라 기분도 오지게 더럽죠. 특히 예전에도 이거랑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는데 이때도 너무 서운해서 제가 남편한테 하소연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은 되래. 아니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연락 안하면 그게 더 좋은거 아닌가? 어? 아니 당신이 원하는대로 해줬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여? 어? 이러면서 막 어리둥절하더라구요. 그러다니 야 너 원래 그런거 싫어하잖아. 나보고 다 막아달라며. 그래서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뭐? 뭐? 갑자기 왜 이러는거야? 어쩌라고? 아니 뭐가 그렇게 궁금해? 나는 이해가 안되네? 연락은 하기 싫어도 너한테 복원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되는건가? 어? 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니까 나로 하여금 할말도 없게 만들어버리더라구요. 아니 이건 단순히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연락을 하고 안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나를 아예 왕따시키는 정도인건데 이런 서러움조차 이해를 못하는 남편과 시부모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고 나 너무 억울하고 원망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그거 진짜 이상한 아줌마네. 니가 그거 알면 뭐 할건데요? 내 댓글 그러게? 알면 뭐? 어쩔건데? 시부모한테 제주도 간 김에 한라봉 초콜릿이라도 사달라고 조를거야 뭐야? 뭐야? 2번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글까지 써야 할 정도로 빡치고 억울한 사연인건가? 그럼 지금이라도 시댁 단톡방 초대해달라고 하던가? 근데 그건 또 싫을거 아니야? 아우 얕다 얕다 사람이 참 얄팍하다. 그지같다고. 3번 이런 미친 아니 아줌마 니가 상전이야? 너 뭐 돼요? 아니 그게 그렇게 궁금하면 너부터 안부전화 꼬박꼬박 하던가? 어? 되니까요? 그게 그리 궁금하면 아줌마가 먼저 시부모한테 연락을 했어야죠. 딱 보니 본인 해야 할 도리는 하나도 안 하면서 시부모가 먼저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할거에요 며느님? 이러면서 먼저 연락해주길 바라고 자빠졌네?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아니 왜 자꾸 연락하세요 짜증나게? 이랄지 더럽겠지? 지가 왜 왕따를 당하고 있는건지 본인 스스로 돌아볼 생각은 하나도 안하고 그냥 싣자니까 여기다 무지성으로 글올리면 전부 다 편들어줄거라 여기는거 너무 같지 않다. 4번 연락하면 한다고 징징징 안하면 더 안한다고 징징징 어쩌라고? 5번 만약 이걸 미리 말하면 과연 너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저한테 여행비 달라는건가요? 이러면서 똥글 썼을거잖아 아줌마 안그래? 보니까 시가에 돈 오지게 많은가보다 안달났구만 6번 나도 시모한테 오지는거 전화 오지는거 완전 극혐하는 며느리지만 이건 그게 아니지 니가 평소 최소한의 연락이라도 먼저 해봤으면 그래도 한달살이 가실때 이런 방구도 없었겠냐? 딱 니가 한 그대로 돌아온거지 7번 뭐여 이거? 그 인간의 기본 예의와 개념을 밥에다 말아 쳐드셨나? 아니 세상 어떤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어디 간다 보고하고 가고 그러냐? 반대로 너한테 매번 뭘 하며 어디 가는지 보고하고 업데이트 하라고 하면 너는 이혼하겠다고 울고불고 손발 부들부들 떨었을거 아니냐고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8번 그래서 니네 엄마랑 아빠는 어디 가고 그럴 때 사위한테 하나하나 보고하고 가는거지? 그지? 하루 뒤 오늘 올라온 후기입니다 원제 남편이 시가 소식을 저한테 아예 전하지 않아요 바로 어제 연락을 아예 안하는 시부모 글쓴인데요 어제는 그래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막 서운함이 폭발해서 그 서운함의 대상을 시부모로 잘못 잡았던거 같아요 인정합니다 사실 내가 진짜로 서운한 대상은 시부모가 아니라 바로 저희 남편이에요 이런 남편 때문에 괜히 죄없는 시부모님한테까지 서운했던거 같아요 일단 우리 시부모님 뭐 큰일이 아닌 이상 며느리인 저하고 사소한 안보 연락도 주고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이런 저와 달리 남편은 부모님이랑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면서 나한테는 시가 소식을 단 하나도 전해주지는 않는거에요 아 물론 제가 연애 때부터 못을 단단히 박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연락을 자주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말을 한건데 이 사람은 그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아예 그냥 우리들 사이 절대 넘을 수 없는 절벽을 만들어놨어요 건너가지를 못해 그렇다고 제가 남편이랑 대화가 없는 그런 사이도 아니고 나랑 가깝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남편은 저한테 시댁이야기를 아예 입밖에 꺼내진 않습니다 몇 년 동안 물론 저도 막 사사로운 것까지 알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꺼내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안 귀찮고 근데 어제 이야기했던 제주도 한달 살기 이것까지 말을 안하는 건 솔직히 돌을 넘는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어떻게 말을 안해 아무리 안 궁금해해도 이 정도 큰 소식은 그냥 전해줄 법도 한데 그걸 전하지 않는 남편한테 너무 화가 나고 미운 거죠 남편 말로는 허니 당신이 이런 거 알아서 뭐 할 건데 평소에 부모님 소식 아예 궁금해하지도 않으면서 왜 굳이 이런 걸 알려고 하는 거요 이러면서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한 말을 지켜주는 거라는데 나는 이거 이해 못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시가랑 남편이 저를 왕따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더 화가 나고 서러운 건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이걸 전혀 몰라주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본인은 약속을 잘 지키는 중이라며 나만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아가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댓글 1번 아니 이거 진짜 미친 건가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 제주도 한달 살기 여기서 갑자기 서운해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걸 말해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한라봉 초콜릿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라봉에 초콜릿 묻혀가지고 팝니까 2번 그럼 네가 남편한테 자주 물어보든가 해라 맨날 해달라고 징징징 이건 뭐 호강에 겨우 요강에 똥을 쳤어 하고 자빠졌구만 3번 야 내가 어제 말했지 어서 단톡방 초대해달라고 하라니까 아니 그 말은 왜 안하는 거야 4번 헐 미친 이거 2탄이 있네 아니 이 아줌마 왜 이래요 무슨 병 걸린 거 아니야 5번 아니 남편이랑 평소 대화할 때 시댁에 별일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먼저 물어보면 안 돼요? 연락 한 번 안 한다면서 네가 알면 이제 와가서 뭐 어쩔 건데 어? 그거 알면 뭐 잘 다녀오시라고 할 거야 아니면 용돈을 드릴 거야 뭘 할 거야 평소 그런 게 일절 없는 걸 남편이 쭉 봐왔으니까 또 네가 옛날에 씨부름거린 것도 많이 있으니까 남편도 너한테 말할 필요를 못 느낀 거 아니냐고 어? 6번 아 이거는 좋은 거 아닌가? 왜 이렇게 하다가다 하는 걸까? 그래 뭐 좀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단톡에 들어가던가 7번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억울해? 그럼 남편 앞에서 꺽꺽 울어보지 그랬어요 며느리 역할은 아예 하기도 싫고 그러면서 또 좋은 거랑 혜택은 오지게 받고 싶고 야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좋아왔는지 심히 궁금하구만 아니 알고 싶지는 않은데 너한테 보고는 다 해야 된다 이건가? 9번 그래서 네가 그걸 알면 뭐 달라지는 거 있어? 끌 끌 끌 끌 끌 뭐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거 같아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것만 알려달라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석하면 왜 우리 부모님은 안 보내주냐 다른 의견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